핫도그 모짜렐라 멸치 고춧가루 마늘 고추 스팸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오늘은 쌀국수로 만든 쌀국수와묵입니다. 쌀로 만든 쌀 반죽으로 만든 부산와묵입니다. 쌀국수와묵입니다. 자, 먹어봅시다. 직개로 찍어야합니다. 젓가락도 있겠지? 여기서 하나씩 건져다가 당신 먹고 싶은 걸 찍어 가. 먹고 싶은 걸 골라와요. 어떻게 사용할까요? 하얀게 맛있는 거 같아요. 이렇게 젓가락으로 포크로 찍어 먹어요. 젓가락을 먹기 나쁘니까 포크로 찍어요. 아빠, 포크를 찍어주세요. 이거, 이거, 이거 쓰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야묵이, 아주 쫀득쫀득하네요. 진짜 맛있네, 진짜. 확실히 밀가루, 어묵하고 틀리네. 맛있다니까, 맛있다. 참기름 탱글해, 참기름 탱글해. 음, 맛있네. 너무 맛있다, 기분이 좋은데요. 저러기 첫 장마다. 이빨 안췄나본데? 응? 이빨 안췄구만. 이빨 안췄어. 틀림, 안췄네. 이빨을 갖고 올게요, 그래서 내가. 아빠가 같이 갔을 거예요. 아빠가 이빨 키고 와, 이빨. 이빨 고고 왔어. 음? 나 못饉. 이빨 고고 왔어. 자 이거 한번 붕어 한번 씹어보셔요 맛있네 맛이 좋네 물고기나 먹어봐야겠다 국물도 맛이 좋네 담백하고 가위도 끊어줄까? 부드러워서 씹을만 할 것 같은데? 응 눈어살만 그런가 보다 맛이 다른데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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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안에 소주 마시고 오우 오우 맛있네 술 받으셨으면 뭐 해야죠? 술 받았으면 뭐 해야겠어요? 술 한잔 받았으면 뭐 해야겠어요? 한잔 받았으면 한잔을 줘야지 응 그거 넣어서 준거야? 아니 소주컵이? 너무 빨리 마시니까 치열해 컸기 ㅎㅎㅎ 하하하 prêt 금성 이건 좀 연해요. 연하지? 응. 어떻게 할까? 이거 연하냐? 연하면 아빠 주게. 잘 좋아한다. 반씩 갈라 먹자. 그러면 질길 것 같은데? 조금 질길 것 같아. 오목이 맛있죠? 응. 아빠 주지마. 이건 고추목인가 보다 고추. 약간 매콤한 거. 오늘 고추목은 정말 고추만 살짝 들어가는 거라. 별로 안 맵고 그냥 맛있네 아빠 국물 좀 줘봐 응? 아니 국물 좀 마셔봐 다 싸고 다 사먹었지 아 국물이 맛있어 그것도 한입 잡숴고 국물 좀? 아니 그거 한입 잡숴봐 먼저 국물 싹 마셔봐 내가 반 잘라먹은 거 어디갔지? 아 이따 내가 어묵을 되게 많이 먹네 한 잔 더 줘보세요 앞에 다 국물 휩쓸고 꼭꼭꼭꼭 삼키 해봐요 괜찮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씨 고맙습니다 내가 따라줄께요 자작할라고 네 받으쇼 됐어 됐어 자 이제 오징 하나 더 먹어 긴 거 밥이야 이거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안주 하나만 없어. 맛있어. 맛있어. 나도 안주해. 안주 안주. 완전 내가 다 먹을까? 와, 맛있네. 오늘 꽤 많았는데 다 먹은 겁니다. 진짜 맛있어. 제가 5개, 6개 먹었어요. 아주. 오뎅 심기러. 진짜 맛이 괜찮네. 배가 부는데도 자꾸 땡겨. 이거 피페를 아닙니다. 돈 주고 그냥 산 겁니다. 음. 이게 고추 들어간 거고. 약간 좀 얼른하네. 맵진 않잖아, 근데. 이거 좀 매콤한 건데 어때? 덥다. 물 위에서 한 개만 더 먹어보겠습니다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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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주 좋습니다. 말씀하세요. 오뎅 최고예요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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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더 먹을 수 있는데 과식하는 것 같아. 아이고 배불러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꾹꾹 질문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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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